갈래복합 7. 현대시 두 개하고 고전수필 하나 할게. 가 현대시야. 찔레꽃 봤니? 하얀 아니면 연분홍꽃에 가시가 있어. 그게 찔레꽃이요. 이별 위에 그 이불까지 수용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야.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그리운 가슴 가만히 열어 한 그루에 찔레로 서있고 싶다. 뭐뭐 입고 싶다. 뭐뭐 싶다. 보면 또 뭐뭐고 싶다. 이렇게 뭐뭐고 싶다가 반복되고 있어.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 그러면 생명력이 넘치는 봄이네. 그리운 가슴. 그립다고 정서가 나왔다. 그리운 가슴 가만히 열어 찔레로 서있고 싶대요. 이거는 이별의 아픔까지 수용하는 그런 아픔까지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나타내는 상징어 찔레야. 뭐뭐 싶다. 뭐뭐고 싶다. 이게 반복되지. 반복되면서 뭐뭐고 싶다. 소망을 드러내고 있어. 나는 찔레로 서있고 싶어요. 자 여기 색채 대비 있다 없다. 색채 대비가 있습니다. 아니 좀 밑에까지 봐야 된다. 너무 성급했다. 흰색 나오는 게 여기다. 여기에 색채 대비가 있어. 사랑하든 그 사람. 그 사람은 이거 시적 대상이겠지. 시적 대상인데. 어머 사랑하든이네. 그러면 과거의 사랑이네. 이게 과거의 사랑이야. 사랑하든 해가지고. 지금 현재의 사랑이 아니고. 과거의 사랑. 조금만 더 다가왔으면 서로 꽃이 되었을 이름. 그러면 어때요? 조금만 더 다가왔으면 꽃이 되었다. 그러면 꽃이 되지 못했다는 거네. 이루지 못한 사랑이네. 못한 사랑. 그 사랑의 이별의 아픔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은 송이송이 흰 찔레꽃으로 피워놓고. 꽃이 될 사랑이. 꽃은 사랑의 결실이야.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는데. 서로 의미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못되었다는 거야. 흰 찔레꽃으로 피워놓고. 사랑의 아픔조차. 흰 찔레꽃. 사랑의 아픔조차. 아름답게 간직하고자 하는 거야. 여기에 초록. 앞에 초록. 흰 찔레꽃. 초록과 흰색의 색채 대비. 여기까지 읽어야 색채 대비가 나오는데. 아까 너무 성급하게 얘기했어. 먼 여행에서 돌아와. 이슬을 틀듯 추억을 틀며. 먼 여행에서 돌아와. 이 먼 여행은요. 이별의 아픔에서 이별의 아픔으로 방황하던 시간. 방황 하던 시간. 그건 이제 틀어버린다는 거야. 이슬을 틀듯 추억을 틀며. 추억을 튼대요. 추억은 틀어낼 수 있어 없어. 뭐 틀어내지. 추상적 개념. 추억. 추상적 개념을 이슬을 툭툭 틀어내는 것처럼. 구체화. 간념의 구체화라고도 하지. 초록 속에 틀며. 초록 속에 가만히 서 있고 싶다. 아픔을 끝내고 싶다. 이제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았겠다. 그 아픔까지 수용하겠다. 아픔을 끝내고 싶다. 그대 사랑하는 동안 내게 우는 날이 많았었다. 사랑이 쉬운 사랑이 아니었나 봐. 아픔이 출렁거려. 아픔이 물이 출렁하듯이 출렁한 거래. 이것도 추상적 대상의 구체와. 늘 말을 잃어갔다. 이거 두 개 보니까. 과거의 사랑이요. 과거의 사랑으로 인한 상처, 괴로움이야. 상처, 괴로움. 오늘은 그 아픔조차 예쁘고 뾰족한 가시로 꽃 속에 매달고. 아픔조차 꽃 속에 매단돼. 아픔을 수용하는 거지. 아픔을 수용하는 거고. 굉장히 성숙한 사랑의 모습이지. 그리고 예쁘고 뽀족한 욕설이지. 그지? 다시 말하면 과거의 사랑이 아팠지만 아름다웠다. 아픔이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되고 그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역설법이고요. 무슨 흥력인지? 역설법. 꽃 속에 매달고 슬퍼하지 말고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무승한 사랑으로 쓰이고 싶다. 무승한 사랑. 사랑이요. 사랑이 무승하대요. 사랑 눈이 안 보이잖아. 그게 아주 많대요. 그죠? 추상적 사랑을 추상적 대상을 구체한 거지. 대상을 구체한 거고. 서있고 싶다. 아픔을 성숙한 사랑으로 승화시키고 싶다. 그리고 맨앞에 봐봐. 꿈결처럼 여기는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그리운 가슴을 가만히 열어 한 그릇 질러로 쓰이고 싶다. 무승한 사랑으로 쓰이고 싶다. 일련과 유사지. 그치? 일련과 같진 않지만 유사해. 그래서 이걸 변형된 수미상간이라고 합니다. 수미상간 두 번째 시 볼게요. 자 낙화 첫사랑이야. 낙화는 꽃이 떨어지는 거잖아. 첫사랑이 끝나가네. 끝나가는데 낙화를 통해서 첫사랑에 대한 깨달음이야. 첫사랑 에 대한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그대가 아찔한 절벽 끝에서 그대는 낙화잖아. 그치? 그럼 그대는 뭘로 해서 가면 될까요? 꽃잎. 이제 꽃이 떨어지려고 하는 거야. 끝에서 바람의 얼굴로 스승인다면 바람처럼 떠나려 한다면 바람처럼 꽃이 이제 바람처럼 떠나려 한다면 떠나려 한다면 뭐뭐면 가정이지 그대를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대를 부르지 않겠대요. 덤담히 보내주겠다는 거야. 겟 의지적인 거지. 나 담담히 너 보내줄 거야. 그리고 경호체의 숫짓 경호체의 높임말 존중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옷깃들어 부둥키며 수선스럽지 않겠습니다. 그대에게 무슨 연유가 이유가 있겠거니 떠나는 이유가 있겠거니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내 사랑의 몫으로 그대의 뒷모습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부러지지 않고요. 왜 하느냐 하면서 수선도 안 들고요. 그냥 너 떠나는 모습을 담담히 보겠다는 거야. 손 내밀지 않고 그대를 다 손 내밀지 않고 그대를 다 가지겠습니다. 담담히 이배를 수용하고요. 이 마지막까지 지켜보는 이런 것들은 그대를 사랑하는 그대를 사랑하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보내주겠다. 손 내밀지 않고 그대를 다 가지겠습니다. 손 내밀지 않고 그대를 다 가지겠대. 어떻게? 손 내밀지 않고 어떻게 가져? 역설적인 거지. 역설적인 것이고 그대를 이해하고 떠나는 그것을 이별을 포용하고 이것이 이렇게 해야지 사랑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주 조금만 먼저 바닥에 닿겠습니다. 내가 먼저 바닥에 닿겠대. 가장 낮게 엎드린 처마 치마야. 치마를 끌고 추락하는 그대의 속도를 앞지르겠습니다. 그대 꽃잎이지. 그 앞지르겠습니다. 내 생을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생을 사랑할 수 없음을 늦게 알았습니다. 이게 핵심이지. 이게 깨달음이야. 뭘 깨달았다.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 누군가를 누군가를 진정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구원이 우선이라는 것. 자기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대보다 먼저 바닥에다 강부의 아기를 받듯 아주 조심스럽게 직유법이지 소중하게 조심스럽게 온몸으로 나를 받겠습니다. 뜻 일단 직유법 적어놓고 나를 받겠다. 나를 먼저 진심으로 사랑하겠다.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 자 낙가 첫 사랑이야. 나를 먼저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다는 고전 수필이고요. 나의 남원 집은 옛날부터 꽃나무가 많았는데 남원에 살았다. 남원 남산 안에 필둥이래요. 저기 전라도 남원이 아니고요. 꽃나무가 많았는데 갈수록 황폐해졌다. 내가 주변에 없고 황폐해진 이유는요. 내가 주변에 없고 게을러서 가꾸지 않은 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집이 낡아서 집안에 꽃나무까지 가꾸기가 싫어서 그렇기도 했다. 이게 황폐해진 이유야. 이유가 이사갈 거야. 이런 거야. 아내가 언젠가는 언젠가 내게 말했다. 다른 집 남자들을 보면 꽃나무를 좋아하는 팽개쳐 두나요. 집은 비록 낡았지만 꽃나무를 잘 가꾸면 우리 집의 좋은 구경거리가 될 거예요. 왜 딴집 남자들처럼 우리 집 안 가꾸어요. 하니까 나는 이렇게 대꾸했다. 꽃나무를 가꾸려 한다면 집도 손을 봐야 할게요. 나는 이 집에서 오래 살 마음이 없으니 오래 살 마음이 없으니 남들 구경거리를 만들어주자고 신경 살 필요가 굳이 있겠소 하면서 나 여기 못하러 가꾸어 늦기 전에 당신과 고향으로 돌아가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 거야. 집을 짓고요. 꽃나무를 심어 열매는 따서 제사상에 올리고 부모님 드시도록 하며 꽃을 구경하며 머리가 새도록 함께 즐길 생각이요. 내 계획이 이런 것이요. 나 고향 가가지고 거기에서 꽃나무 가꾸래. 그래서 당신하고 오래오래 같이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내 말에 아내는 웃으며 즐거워 하였다. 지난해 인데들이요. 파주가 고향인가 봐. 파주에 작은 새집을 짓기 시작하자. 아내가 기뻐하며 이제야 당신 뜻. 고향에 가서 거기서 꽃나무 신고 하겠다는 나는 그런 그런 당신의 꿈이 뜻을 이루 이루 겠어요. 라고 말했다. 뜰과 담장을 배열하고 여기서 볼게. 뜰과 담장을 배열하고 창문과 방의 이치를 잡는 일을 아내와 상의하였다.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아내가 이렇게 아내와 상의했는데 아내가 병이 났고요. 나는 아내의 병을 간호하다가 차도가 있으면 파주에 가서 공사를 감독하였다. 공사가 거의 아내가 이독해주고 임종을 앞에 두고요. 어때요? 이거 지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압축적으로 대시했지. 아내가 좋아했고 아내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상의했는데 아내가 아팠고요. 점점 더 아파서 이독해졌어요. 그리고 임종을 앞두고 파주칩에 묻어줄 꺼주 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예상한 거야. 자신의 운명을 예상하고 나 파주집 못 갈 것 같아. 거기서 못 살 것 같아. 근데 그 대신 그 집 옆에 묻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온 집안이 파주로 있어 오던 날 아내는 간에 실려왔다는 거야. 아내는 죽었어요. 집에서 백보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장지를 장지를 장지는 무덤이지. 그게 무덤을 정하고 아내의 소원대로 그죠. 장지를 정하니 기가하고 밥을 먹을 때 아내가 오가는 젖 됐다. 그러면 아내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거지. 아내에 대한 사랑이고요. 우리 산에는 아름드리 나무가 많아 울창하기 때문에 서도의 많은 산들 가운데 어뜸이다. 선조고 무덤 아래 아내의 무덤을 썼기 때문에 굳이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었다. 나무가 울창한 거야. 하지만 장례를 치르고 나서 무덤 가까운 곳에 나무를 베어 칙 넝글과 나무뿌리가 뻗어 그늘을 들이오는 것을 맞았다. 이것도 아내에 대한 사랑이지. 아내의 무덤이 그늘 들이올까 봐 양지 바르라고 햇볕이 잘 들라고 이런 걸 뽑아낸 거야 베어낸 거야. 아내 대한 사랑이고요. 또 좋지 못한 나무들을 베어내고 소나무와 삼나무 따위만을 남겨두자 나무들이 덤성 덤성 서 있게 됐다. 그래서 다시 나무를 심기로 하여 이튿날 한식날 참나무 치목 치목은요 어린 나무 2년 정도 된 나무야 서른 거루를 심었다. 지금부터 이제 지금부터 내가 죽기 전까지 봄 가을로 나무 심는 일을 갈래로 할 것이다. 계속 나무를 심겠다는 거야. 오라 이것은 참으로 오래 묵은 계획이었다. 나무를 떠나 파주로 옮기겠다고 떠벌려왔던 지난 날의 내 계획은 아내와 하루도 함께 하지 못하고 뒤에 남은 자에게 슬픔만을 다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나무 안 심고요. 뭐 못하러 나무 심어 이사 갈 건데 거기 가서 나무 심을 거야. 그랬는데 사실은 정작 아내와 하지도 못했지. 그지. 그래서 슬픔만이 더해진 거야. 그러고 보면 인간이 구구하기 살기를 도모하여 장관 계획을 세우는 것이 미혹이 아닌가. 이렇게 내가 얼마 알려도 못하고 난 고향 가서 나무 심고 자기랑 오래 살 거야. 이렇게 했는데 거의 못 이뤄졌잖아. 근데 인간이 길게 계획 세운다는 거 진짜 허무한 일이야. 안타까워. 허무함.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지. 돌아보면 나는 신귀가 허약해서 스스로 어떻게 될 자신이 없다. 나도 올해 못 살 것 같아. 여생이라야 수 30년을 넘지 않을 것이고 한 번 죽고 나면 그 뒤로는 그 뒤로는 천년 백년 끝이 없는 세월이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 알겠으니 남은 집에서 파주 집으로 옮겨 산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이거는 남은 집에서 파주 집으로 옮겨 산 정도는 짧은 정도잖아. 그치. 근데 죽은 후의 세월은 엄청 길거라는 거야. 살았서는 파주의 집에서 살지 못했지만 죽어서는 영원히 파주의 산에서 서로 살 수 있게 그 즐거움은 그지없다. 이것이 내가 무덤을 새로 쓴 산에 나무를 심고 집에 심었던 것을 종류에 하나 같이 산에다 옮겨 심는 까닭 어떻게 해요? 나는 죽어서 아내랑 같이 영원히 이산에서 살 거야. 그 죽은 뒤에 세월이 더 길 거니까. 그렇게 하여 나의 꿈을 보상받고 나의 슬픔을 실어 보내며 또 나의 자손과 후인들로 하여금 후인들로 하여금 모르는 게 다 내 마음을 알게 하느리 내 마음을 알게 한다고요. 손상치 말지어다. 나는 내가 이렇게 나무 심는 거 그 나무 심어서 뭐하게 얼마나 보게 그러니까 내가 죽은 뒤에 나는 아내랑 여기서 영원히 있을 거야. 그 세월이 더 길어. 이러면서 나는 계속 나무를 심는다는 거야.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하리라. 누가 말했다는 게 아니야. 말하리라. 하면서 추측하고 상상하는 거야. 그대는 앞으로 살아갈 방도는 깨하지 않고 사후 일만 너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그 살아갈 거 생각 안 하고 너 죽은 뒤에만 생각해서 그렇게 나무를 갖다 심니 이렇게 누가 말할 수도 있다는 거야. 죽은 뒤에는 지각이 없으니 계획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죽은 뒤에 너 그거 네가 심은지 없든지 뭐 알 수 못할 건데 그거 해서 뭐하니 이런 거야. 죽은 뒤에 지각이 없다는 말은 내가 참아 들을 수 없는 말이다. 그 말 나는 안 듣겠다고. 지각이 없다는 말 그게 무슨 말이야. 당치도 않는 소리야. 이런 거야. 그래서 그래서 뭐야. 계속 나무를 심겠다. 죽은 아내를 위해 계속해서 계속해서 나무를 심겠다는 단호함을 얘기하는 거야. 개춘 개춘연 4월 3일 태등은 분함에서 쓴다. 태등은요. 자신의 호야. 심노승의 호야. 여기까지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